전술 김우진 김우진 입장하세요 절대단자 이현우 위트가이 고창석 손맞은 거 같아요 뭘 타신 거예요? 대박 치명적인 3인 3색의 노력 여심을 훔친 세 남자 만나러 출발하시죠 세 분의 조합이 정말 신선한 거 같아요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세 분이 모이신 거죠? 올해 대미를 장식할 기술자들이란 영화로 뭉쳤습니다 영화 기술자들 김우빈씨가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최고 보안인 인천세관에서 재앙시간 40분 안에 숨겨진 검은 돈 1500억을 훔쳐야만 하는 기술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빠른 전개에 사별화된 캐릭터로 올겨울 극장가를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 범죄 영화로 돌아온 사람들인데요 각자 맡으신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어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손가락 움직임 몇 번만으로 모든 보안 시스템을 다 뚫을 수 있는 천재 해커 박종배 역을 맡았습니다 저는 금고터리 기술자고요 지폐 위조라든지 서류 위조라든지 작전 설계 이런 나쁜 건 다 하셨네요 나쁜 거에 맞는 멀티플레이어인 지역 역을 맡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이 친구들이 하지 않는 온갖 헛들의 일을 다 기술배에도 몸이 고소 액션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와이어에 의지한 채 고난이도에 다양한 액션씬을 소화한 그룹이신데요 어려움 없이 이렇게 무술감독님 덕분에 잘 찍을 수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폼나는 액션을 하려하였지만 싸우는 액션 없고 다 도망가고 뛰고 아주 단순한 액션 그래서 무술감독님이 굳이 안 와도 되는 액션들이지만 또 현우 씨는 말 그대로 해커이기 때문에 할 게 없었어요 손가락 운동 네 이 자식이 돈 쉽게 먹는 이 자식이 실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 뭐 나만의 기술 뭐 있을까요? 소맥은 내가 1등 1등으로 맛있게 만든다 정말 1등 소맥 기술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저도 배워가게 소맥은 딱 한 번 털 수 있을 거예요 전문영어 나오죠? 손 맛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앞에서 그 선배님이 하시는 거 보고 따라해도 그 맛이 안 나요 뭘 타신 거예요? 마법 네 이번에 촬영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 혹시 있을까요? 그냥 저는 돈 1,500억을 털고 저희끼리 이제 모여서 이게 나와도 되나? 이거 안 되나? 이거 안 되나? 스포일러들 보냈어요 현우 씨 스포일러들 보냈어요 스포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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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제 글로벌 가본 적이 없거든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60여명의 어떤 여자 스태프 배우들과 그날 좋았습니다 정말 좋아 보이십니다 선배님 혼자 즐겁게 노시는 그런 매력도 충분히 나오고 그때 이제 그것도 안 되나? 그것도 안 되나? 해커 맞네요 자 여기 스포일러 하나 있어요 자 최대 차이를 줄이기 위해 신주어로 토크를 준비해봤는데요 애패 씨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이거 혹시 아시겠어요? 아시는 분? 예상 예상 예상이라도 이건 딱 우빈이 형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오 그래요? 그럼요 알겠죠 나이가 어린데 90년대에 태어난 현우 씨 정말 알고 있을까요? 애교 뺨 실체입니다 내가? 응 어 오 완전 애교쟁이죠 자 오늘의 애패 씨따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형 네 그럼요 여자분들이 얼마나 좋았는데요 형 애교가 엄청나요 아 그래요? 활발하고 애교도 너무 많고요 아까 보셨죠? 저쪽까지 날라갈 뻔한 게 인정합니다 가심남 가지고 싶은 남자 그러면 현우씨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저도 가심남 바로 이 말입니다 가지고 싶은 만큼 매력 있는 남자 정말 고창성씨 잉동댕 이 세 분 중에 가장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 둘 셋 고창성씨 당첨되셨습니다 에이 그럼 마 모든 매력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썸행 얘기하면 얘기 안 했거든요 이렇게 터프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애교 섞인 귀여운 면도 너무 많으시고요 섹시함도 있고 갖고 싶어요 정말 고창성씨의 이름 정말 치명적이죠 이혈사 나는 이거 처음 보는데 이 얼굴이 사람이야? 그런 느낌을 가던데 보겠습니다 뭘까요? 이기적인 얼굴 사이즈 마밤 짝기로 하면 예고 크기로 하면 저는 하나 따랐으니까 너 해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그러우시라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기술자들 정말 정말 열심히 즐겁게 유쾌하게 손쾌하게 즐거웠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재미있으세요 저희 기술자들이 죄송합니다 아아아 안 피어요 매력적인 세 남자와의 즐거운 만남이었는데요 스크린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영화 기술자들 화이팅 꼭 보러 가겠습니다 58 ku 1 5 2 2 3 2 3 3 이영